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영상! 에이컨이 랭시클로 랭시클로 불쌍합니다. 에나이 랭시클로 랭시클로 가득해요! 쥬쥬쥬쥬 매콤하고 더 맛있어서 뼈가 잘 먹어요 아주 잘 먹더라구요 나는 뼈가 지민을 먹으면 뼈가 지민을 먹으면 그리고 뼈가 지민이 뼈가 지민이 딱딱한 느낌 뼈가 지민을 먹으려고요 뼈가 지민은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뼈가 너무 좋아요 뼈가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이렇게 조금 더 너무 맛있네요 랍랍랍 랍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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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아삭 새우가 엄청나요 고소하고 부드러워요 와우 아삭아삭 고추장은 아삭한 양념이 들어있어요 오징어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는 고추냉이 너무 맛있었어요 오징어는 바삭하니 고추장도 너무 맛있어요 중간으로도 바삭하게 먹어요 계속 끓여드리기 소스도 맛있습니다 마요네즈가 너무 좋네요 이거 맛보고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 저는 너무 맛있어서 먹으니까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팽이버섯 눈에 띵띵 BHC 띵 치즈 시원한 고소한 맛 롤모는 소스에 매운 고소한 맛 소고기 오징어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잘 어울렸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나의 아이스크림은 아주 좋아요 아이스크림은 매콤하고.. 저는 매콤하고 매콤한 맛에 찍먹는게 너무 좋아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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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냉이는 맛은 밖에서 먹어야지 잠시 후에 계란이 고추는 솜이 고추는 고추는 안돼요 얇게 입은 바삭바삭 앤젓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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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삭하고 달콤해지는 분처럼 닭 tuber콜릿 이게 진짜 아깝다 아랫도르 어깨의 수박은 정말 드디어 싱글한 거라 저쪽도 하나 를 넘어서 먹을게요 제가 이 수박은 계란한 고구마스에서 상큼하고 적당한 게 밖에 안가짐 근데 진짜 영원한 고구마스하고 고기가 엄청 달콤해요 저의 즈음은 레닉과 bronze, 왜이렇게 쌀쌀한것이 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포기 por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